또 연휴 시즌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여행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한 대제적인 불심검문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 미비자들의 체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제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뉴저지주 전역에서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의심행위자 신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국과 연방교통안전청, 엠트랙 경찰당국과 주정보산하 지역경찰 등은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뉴저지 전역의 주요공항은 물론 엠트랙 노선 등에서 의심스러운 탑승객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미호텔 숙박협회와 투숙객 정보를 공유하고 수상한 여행객들에 대한 검색도 단행됩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정부가 테러리스트 색출을 목표로 검문을 신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으로는 테러와 관련이 없는 불취자들의 체포가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